어떡해. 우리 민희 신났다. 어떡해. 지금 옥상 쪽에서는 지금 풀파티가 벌어지고 있나요? 네, 풀파티. 옥상에 지금 풀파티. 범골의 한 마리가. 자, 범골의 한 마리가. 귀여워. 그렇지, 그렇지. 우아토파티, 우아토파티. 잘해 주니까. 잘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애정표현을. 오리탕 마저 잊고 있었네. 이거 한국인의 밥상인데요? 국물이. 국물이 진짜.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한 숟갈만 먹고 싶다. 됐어, 이제 먹어도 되겠어. 됐어. 와. 진짜. 아니, 우리가 정만만 해. 우리가 정만만 해. 낙지도 좀 넣고. 대박이다, 진짜. 낙지. 이거는 진짜 그냥 건강. 네, 건강 건강. 그냥 뭐를 넣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보양식. 됐다. 엄마 다 됐어? 엄마 이제 갈아서 줄게. 뭘 갈아줬나? 네, 저희는 또. 녹두를 많이 넣어요. 녹두? 녹두를 아주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녹두 삼계탕. 맛있어요, 맛있어. 녹두를 갈아넙니다. 갈아내면 이 육수 자체가 고소해지니까. 육수 맛으로. 육수를 더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돼. 거기다가 넣으시는 분. 맛있겠다. 이야, 대박. 대박. 아까 내가 쌀하고 따로 넣었잖아, 이렇게 하려고. 여기에 찹쌀을 넣어서 같이 끓였어요. 우와. 야, 찹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거기다가 이제 부추를 우리 집에서 이제 따온 부추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이 되는 거야. 이제 얼른 넌 드셔요. 드세요. 빨리. 네, 드세요. 네. 소스가 진짜 국면 아닌 것 같아. 겨자 소스가. 죽이 아니고 스프네, 스프. 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확실히 고퀄리티. 와, 진짜 맛있다. 오윤아 씨 촬영할 때는 한번 가야 되겠다. 진짜 가야 되겠다. 오세요, 오세요. 안 Green appreciate? 어떻게ses 뱉고 플네요 goes 클레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rates이 hebben looked for?'